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마 일본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기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K-POP 복지나 많은 대체를 통해서 디오지가 또 일본에 왔다 갔음을 경각시켜주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뇌교육이죠. 디오지가 왔으니까 긴장해라. 저희가 힙합 미션으로는 처음이죠. 힙합 가수로서 최고의 회사와 계약하면 그러나 지금 빅뱅 선배님들과 우리가 타던 차를 빅뱅이지 모르거든요. 동방신기가 우리보다. 하긴 동방신기 선배님이지 우리한테. 동방신기 선배님. 디오지. 그 다음에 빅뱅. 족보를 제대로 해야지. 빅뱅. 오야스미나사이. 마타데스. 오야스미나사이. 어차피 오늘 자잖아 저녁에. 진짜 마타데스. 막 이렇게 했어봐. 유창하게 하긴. 재미없지. 오야스미나사이 한번 생각하게 만들잖아. 그게 디오지의 매력이야. 너는 아직 뭐 알았어. 다 싸가지 없네요. 야 진짜 시피도 눈물도 없네. 메이드 카페는 접대받으러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저의 종들이 기다리고 있죠. 빅님이라고 할 겁니다. 김 씨는 기분이 어떤가요? 이번에 메이드 카페 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땐 전에는 잘 못했죠? 네. 저번에는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못했는데.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이.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를 다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땅에서도 쓰레기가 되겠다는 소리군요. 아 근데 쓰레기가 되겠다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상형이 지나갔는데 찍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외목에 장미꽃무신이. 와. 미치겠네. 브로드웨이 센터. 놀러 왔습니다. 딱아노라고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와 피규어 많나. 와 진짜 피규어가 많네. 피규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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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28호네. 저런 28호네. 고릴라상. 흥신하게 생겼는데. 팔고 있는데. 와. 38만원. 야 이거 주석이네. 30만원이네. 30만원이네. 그럼 300만원이야 이게? 와. 여기가 어딘가요? 올라 있을게요. 하하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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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 거리에 이쁘네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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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없는 거리에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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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공연이에요. 어떻습니까?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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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주세요 그럼 본격을 시작할게요 오! 짜증나 오! 짜증나 저희는 이 노래의 노래의 노래 배송중 I wanna dance 아 제가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 모셨는데 제가 오늘은 가슴으로 앙같은 느낌으로 눈물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울었고 저는 제 눈물도 울었습니다 아무튼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브로지티비는 내일 다시 비행기를 가는 동안 사랑해요 아이스크림 야 다시 들려놔